오늘 아침은 늦잠을 잤어요. 아이들이 자기 방을 다 비웠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같이 자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에요. 거실은 아이들 짐으로 가득 찼고 잠은 침낭에서 자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 아이들 덕분에 나는 밤에 깊은 잠을 못 자요. 출근 준비하는 우리 때문에 아이들은 아침에 선잠을 깨요.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뭔가 정리가 필요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다 펴주실 거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아침에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루 지겨운 하루도 시작이네. 나는 피곤하구나. 어떻게 하면 또 하루를 잘 멈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맥이 빠져요. 피곤하지요. 그렇지만 아침에 오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라고 아침마다 외치면 힘이 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바꾸어 가요.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거면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고가 너를 잘라서 아고가 너를 잘라서 긍정적인 삶을 살려줄게. 그래. 그래. 뭘 줘야지. 볼. 그럼 어디다 할 거지? Like here. 아아. 아니 이왕이면 그래. 그래. 이건 이렇게 깜빡 칩도 사올걸 그랬나? 네, 저는 약간 피라칩이 있는 것 같아요 너 피라칩 있어? 응 피라칩 있으면 됐지 그리고 먹을게? 응 저는 피우는 게 싫어해요 엄마가 보여줘? 그리고 레몬을 까? 아니 아니, 그냥 이거 먼저 하고 그거 먼저 하고 그거 뭐 망치 같은 거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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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스트롱해 더 말랑말랑한 거 더 말랑말랑한 거 사갖고 그랬나 그렇게 으깨는 건 줄 몰랐어 아 아 아 아 아 엄마가 좀 해줄까? 아 싫어. 왜? 니가 알아서 만든다고 앞치마를? 오, 에이프린? 응. 아니, 설거지하고 쿠킹할 때 옷이 안 튀게. 엄마랑 세라랑 세트로 만들어서 입을까? 응. 왜? 됐어? 응. 아보카도가 너무 무거워요. 좀 이상한 텍스쳐. 근데 아보카도가 화해드네. 몇 개 들어가? 응. 오, 목소리가 힘쎄네.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 넣고. 레몬 좀 더 넣어? 레몬 반 넣었어? 가요. 좀 더 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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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넣고. 소금 넣고. 소금을 찍어 먹어봐도 돼? 소금 더 넣어? 소금 더 넣어? 엄마 좀 시다. 소금 더 넣어? 버터, 러ыеㅋ 너무 dens이거고요 쪼하게 만들어봐요 그래, 너는 사워한맛 좋아해요 조금만 있으면 날아가니까 그치? 사워한맛이 칩에다 찍어 먹어야지 그치? 아~! 투비라치 오! 음. 찍어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소금 곧만 넣어도 돼. 칩이, 소금 곧만 넣어도 돼. 칩이 짜니까. 코스치. 아, 그니까. 다 된 거야? 응. 엄마가 예쁘게 담으줄게 이렇게 다 먹을 거야? 덜어 먹어야지 너무 작아? 이거 다 먹을 거냐고 엄마 조금만 덜어도 돼? 엄마 조금만 덜어도 돼? 엄마, 알아서 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가져가 심플 하피네스 깨끗하게 1개 파, 2개 소금 1개 물 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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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고구마 양파 양파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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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하피네스 압축국기 일 -... 뜨거운 문 JOHNS 심플ハピネス